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예능 신인상을 받게 된 덱스라고 합니다 신인상이라는 건 인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좋은 모습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